아까. 아 맞다 소울렛. 아까 일꾼 하나 죽이셨쇼? 아까 일꾼 하나 죽이셨쇼? 하나까지는 받았어요. 저기요. 덥. 순간 일꾼을 덮치는 속도 못 까봐야 돼. 아까 일꾼 하나 죽이셨죠? 저기요. 저기요. 어허. 여기도 보복하는 거 어디 있으니까. 아 역시 진짜. 빨라갑니다. 건물 있는데 어디 가져가세요 진짜. 아휴 진짜. 아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사과도 받아. 아니다. 아니다. 읽고 쓰지마. 여기 있는 서버스인데. 됐어. 가자 얘들아. 아 저거 주소야. 아하하 어 좀 거스리네 저번. 허. 예 맞아요. 근데. 뱅스크 벙커에는 에이티티 1 까기까지 까여도 불이 안 붙더라구요. 아 그걸 눈치 못채게 그냥 없애야 하는데. 돈도 못 벗고. 아쉽구만. 예. 그니까 저번에 벙커가 불이 안붙었는데 박살나가 있길래 뭐지 했는데 알고보니까 HP, RP1 남아도 불이 안붙더라구요 그거 버그같아요 왠지 아뇨 그냥 저.. 제가 보기에는.. 저.. 제작 미스? 으흠 어 잠깐만 나 빌드 잘못한거 같은데? 으흠 동지사 씻고 그 다음에.. 아이 구성기가 좀 필요하긴 한데 아니 젠장 박퀴드라니 아 젠장 박퀴드라니 젤레감 없애가 난 탈압길을 원했는데 아 나 탈압길 위도로 알려했는데 아쉽네 아 나 탈압길 위도로 알려했는데 아쉽네 어 큰일날 뻔 감사합니다 기곤이 질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아 맞다 이거 부쳐야지 으흠 아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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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ны牙 5 5 으 으 으 으 으 그냥 데이를 포기할까..아니야 스포기리가 되려 뒤집힌다 왕복선 다수가 중앙 차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왕복선들을 파괴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뭐야 얘는 왜 여기 있어 동력장 아래 배치해야 합니다 괜히 지나? 이번 파란 저거 좀 써야되거든 니가 이룩한 모든 것을 적이 파괴하려 한다 얘들 어디가니? 에잇 어허 어디가니 저그는 저그세를 없애야지 동맨 기자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너가 탱녀서만을 안봤구나 아직 아 맞다 유령 가기로 했었지 칼강 가야지 내가 간다 아 맞다 유령 가기로 했었지 칼강 가야지 내가 간다 칼강 가야지 칼강 가야지 아 이거 메카 직충 보내야돼? 아 나 타락기 보내고싶거든 칼강 가야지 아 두피엔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음 칼강 가야지 칼강 가야지 칼강 가야지 칼강 가야지 에이 그냥 지윤아 묻고 더블려가 여국에서 맞고 가야겠다 아이고 내가 죽는다고요 호호 relations 아이고 경고, 경고! 오우 음..음..음..음..음.. 음..음..음..음..음.. 아 마드백 찍기도 했는데 왜 자꾸 깜먹이죠 왕국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좋을까 나도lere 자 미사일 이 타이더 모욕을 하겠군 허허! 어차! 원함! 은폐하고 고사리는 자들이고! 적의 접근한다 언제적 날 귀찮게 하지 않으니 계속 폭격해라 언제적 기분 나쁘게 한마디 살았 어허 흐흐흠 목표 3K가 있는데 도망간다. 경고 – 하나는 바퀴을 그린 후에 연기해 보이는 군침이 있습니다. 타임이 죽음이 죽 Sno- خ 오! 피아노! 제 꼬마 친구들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 제가 맞으러... 원어소!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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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 빚을 줬습니다. 제 꼬마 친구들이 해냈어요! 오우 대기 떨리네 나 지금 알아서 넣을게 액 떨어진다 야마크로 어림도 없지 아엄 젠짝 핵폭포전 역 너무 떨어지니까 느려요 흐흫 흐흫흫흐흫 흐하하하 야마크다 어림도 없지 앙 아 저 치킨 맞춰서 너무 빠르다 아 역시 전수는 짱이지 아우 태기 떠나지다 어어 얘들아 가자 야마크 커버 시간이다 아아 야차차차차아 어이케야아 역시 건물 지을 땅이 많이 부족하네 아하 또 회복하고 세력 회복 와우 쉐 최적화 되었습니다 이주정님 어서오세요 뽀뽀 어 아직은 렉이야 그것만 뽑았는데 스탠머니데도 이렇게 렉 안글린 건 처음이다 그럼 맹수컨 isi 아니 맹수컨 스탠머니는 그거야될걸리네 가자 중간이동 어허어허 어허워 으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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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짠아아이 망할라이드라아 저거는 내가 먹겠습니다 타타타 내가 저기있는거 잡아 쓰던거 기억이 안네 아하아 저거 풀자 저거는.. 뭐.. 유당아 가자 너눈 갈 수 있어 존나가 돼 흐흐흫 아아.. 장봉 처리했다 이제부터 렉이 걸리네 막으러 가야겠다 너로 돌아 ㅋㅋㅋㅋㅋ 너 잘 떨어졌어 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디서 나오지? 아.. 나오는데 한번 확인 해야겠는데 ㅋㅋ 헉 헉 헉 헉 헉 헉 헉 어디서 나오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겁니다. 허어어어어 여기인가? 저기인가? 기억이 안나네 랜다 뭐야 이거 여기다! 아 몰라 여기부터 엎붙이 있어야겠네 어어어 거대물이 거대여 오호 적금 거대기구나 이렇게 캬하 유력 너무 드디어 오 유력이 우선 있었는데 이렇게 느끼지 중간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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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어허허허허허허 야마토가 최고다아하하하하 부들부들 흐흐흐흐흐흐 끌 끌 끌 어허 기분이 너무 좋구마아 잘먹어라 인류의 번영은 멈추지 않는다 오 아 역시 야마토지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어우 거대겨수록 녹는 야마토는 아주 짜릿하군요 허어업 쨨 아이고 소울랜 저번 시참하고 싶다는데요? 한글자막 by 한효주